다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대제세상들과 장노들이 무리를 번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대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대 어찌 미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제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기업이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은혜 찬송 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 빈 다보좌 앞에서 참 대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호금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북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경 찬대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여다 아멘 교동문 58번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종료주일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여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경손하여서 낙위를 타나니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엠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엠에 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천년 전 이천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의 짧은 생의 끝에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고난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저희를 바라봅니다 이제 2020년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뼈저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 가운데 맞이하는 고난주간 저희를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바이러스의 대재앙을 놓고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 막을 수 없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 저희를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덮음받아서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재난 이 모든 위험에서 건진받는 구속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 종려 주일입니다 저희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 아버지 하나님 헤어려 주시고 오늘 나귀새끼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온 인류를 품고 계신 그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예배로 오늘 말씀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속히 이 모든 재앙이 끝이 나고 교회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재앙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이 재앙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전세계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이 끝나는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도 물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전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미국 땅 정말로 수많의 사람들이 감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대한민국 미국 땅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땅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극률과 생명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 전세계에 뻗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정말 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건강적으로 힘들어하고 또한 직장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각 가정의 아픔 각 가정의 고통을 덮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체 직장의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행적을 말씀 가운데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임제해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심고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는 고난주간의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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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생명양식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대로 하여 낙이와 낙이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대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승리의 입성 이란 제목으로 2020년도 종려주일 예배 귀한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2020년도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이자 6천년 구속 역사의 최고죠 최절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와 여러분을 위해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또 채찍에 온몸이 패이시고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처절히 찢기신 이 순환의 한 주를 우리는 마지막 회계의 기회로 삼고 각자의 가정에서 지극히 거룩한 생활을 하며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전생의 가운데 총 7번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셨습니다 칠수는 완전수잖아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총 7번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구속사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7번의 예루살렘 입성의 메시지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피를 깨끗히 하는 예식은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래 예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결례 예식이라고도 하죠 할래는 어떤 예식입니까? 난지 8일 만에 집에서 아버지가 사내 아이의 생식기 끝을 차돌로 잘라 피를 뽑는 예식이 할래 예식입니다 그 아버지가 집에서 행하는 예식이죠 반면 결례 예식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일 경우 난지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그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래와 결례 모두 사망의 더러운 피를 뽑고 깨끗한 생명의 피로 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결국 이 두 가지 정결 예식을 모두 행하셨고 특별히 이 결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보금 2장 21절 말씀 보시면 할래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 수퇴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할래할 8일 때 그 이름을 예수라 칭했다 예수님이 이때 할래를 행하셨다는 것 또한 누가 보금 2장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래는 집에서 행했지만 이 결례의 예식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오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더러운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는 분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본래 할래와 결례를 행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부정한 타락한 인간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는 성령으로 깨끗하게 태어나신 분이기에 더러운 피를 뽑는 바로 할래의 예식 또 피를 깨끗히 하는 결례의 예식을 원래 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래와 결례를 행하셨을까요? 바로 율법의 요구에 예수님 스스로 친히 순종하심으로써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야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또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나이 12살 6월절 때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2장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서 소년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보금 2장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내려가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랬죠 즉 나는 육신적 부모 요셉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언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까? 이번에는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때 오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세 번째 입성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때 1차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영적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기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모든 장사하는 것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적 권위 영적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마다 자기 개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일 고난주간 월요일 권위의 날에도 성전 청결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이 한 번뿐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때 이미 한 번 하신 사건을 내일 또 하시는 거예요 총 두 번 성전 청결에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마다 자신의 신적인 그 모습을 계속 개시해 나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시밀어라 네 번째 오르셨을 때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실체를 점점 구체적으로 개시해 나가시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계속 자신을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마다 개시해 나가신 거예요 다섯 번째 또 언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까? 이번에는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역에 가로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며 자신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온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에 더 뛰어난 말씀의 지식을 선포하셨다는 것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알리신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4개월 전 이번에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이때 예수님은 아예 이제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같은 존재로 못 박으셨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아주 완벽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한 존재다라고 아예 완전히 자신을 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점차적으로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강하게 배척하고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말았죠 마지막 일곱 번째 예루살렘 입성 바로 오늘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종려주일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의 오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왜 승리의 입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이 왜 승리의 입성이 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입성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당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올라가신 그런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 성경을 성취하는 방법을 따라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서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탁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임의대로 오르신 입성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계획적인 입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송취하기 위한 입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리아 선지자의 예언을 가리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송취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거예요 일부러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르시면서 일종의 행동 메시지를 보여주셨죠 나 이렇게 겸손한 왕이야 온 인류의 창조주 온 인류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를 정도로 겸손한 존재야 라고 온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고 많은 짐승들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을까요 첫 번째는 당신 스스로가 겸손의 왕으로서의 입성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앞선 스가리아 9장 9절 예언대로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귀의 새끼를 타신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죠 당신이 겸손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왕으로서의 입성이기에 이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나귀는 어떠한 짐승입니까 바로 과거 사사들이나 또 왕들이 전쟁이 아닌 일상적인 일을 할 때 평화로운 시대 때 사용했던 그 도구가 바로 나귀입니다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짐승이라면 나귀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사사기 5장 10절 말씀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팔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흰 나귀를 탄 자들 바로 이 표현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귀를 타고 다니는 그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또한 스가리아에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마을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앞서 읽었던 스가리아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과 이어지는 9절 스가리아 9장 10절이에요 스가리아 9장 9절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면 겸손의 왕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9장 10절은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리아 9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에브라임의 병고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묻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누가? 메시아가 군마를 없애고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다는 걸 평화의 왕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이스가리아 9장의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군마 대신에 나귀 가운데 새끼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오르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선으로 무장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승리의 입성을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뭐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선을 우리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겸손에 있어서 왕이 되래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늘 낮은 데 마음을 두면서 지혜에 있는 척 하지 말래요 겸손의 왕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평화에 있어서도 왕이 되래요 평화에 있어서도 최고가 되래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래요 누구처럼? 평화의 왕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7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토모하라 겸손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토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선한 일을 우리도 따라서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승리하라 승리의 왕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선으로서만이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의 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겸손에 있어서 왕이 되는 것 화평케 하는 일에서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어요 모든 마켓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요새 아무리 일찍 가도 마켓에 휴지 못 구해요 미리 더 일찍 일어나서 다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휴지를 구할 데가 없잖아요 또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는 자그마한 일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온 인류의 악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이 총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또한 이기적 욕심이 크게 달아있는 이때 우리는 지금 각자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이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한 한 주 또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한 주를 우리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할 때 오늘 종려주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을 한순간에 멈춰주시고 다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되는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가시는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 가시는 입성이기에 이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서 남들보다 앞장서 가시는 입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는 그 길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가장 최전선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오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현재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환란 이 재앙 내가 앞장서서 다 막아줄 테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현재의 환란 현재의 재난 걱정하지 말고 내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또한 절대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앞장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이 모든 재앙과 환란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장서가시는 그 예수님이 이기고 통과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 함께 통과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그 어떤 환란, 곤고, 핍박, 기근, 위험이 닥쳐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래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래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모든 환란, 재앙, 향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그 그늘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결국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 되는가 바로 온 인류의 죄악을 놓고 대신 우시며 올라가는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놓고 대신 우시며 올라가시는 그 입성이기에 이것은 결국 승리의 입성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히 학살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대신 울며 또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얼마 후면 로마 군병들에 의해 다 너의 자순들이 죽임당할 거라 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총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 첫 번째 말씀이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용서의 기도에 사용된 가라사대라는 단어 헬라어 레고 말하다 라는 단어에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고의 미완료형 엘레겐이에요 엘레겐 그럼 미완료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이 말을 반복해서 해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 바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흐느껴 우실 때도 이 용서의 기도를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엘레겐 엘레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이 예수님의 발전치를 따라가며 우리도 같이 흐느껴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이 왜 전 세계를 뒤덮게 되었습니까 왜 이곳 미국 땅을 특별히 극심하게 휩쓸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우시면서 헬라우로 엘레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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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모르고 한 죄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깨어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울며 간구하고 매달릴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흐느껴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오늘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 호산나 이 호산나의 히브리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10편 118편 25절 말씀 보시면 이 호산나의 히브리 단어가 나와요 요하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하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바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히브리어 호시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시야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나는 무엇입니까 제발 이런 뜻이에요 Please 제발 다시 말해 히브리어 호시야 나 무슨 뜻입니까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발 바로 여기서 신약시대 사복음소 호산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시간 2020년 종료주일 마지막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 또한 단순한 호산나가 아니라 히브리어 호시야 나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이 나라 이 백성의 죄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의 죄 내 가족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 코로나 재앙에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우리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고난 주간의 첫날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이 나라의 죄 모두를 걸머지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오는 부활주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사망의 그늘이 생명의 빛으로 뒤바뀌는 소망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2020년 고난주간 첫날 종료주일 저희를 각 가정에서 영상설교로 영상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의 첫 번째 발자취를 함께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시야나 제발 내 죄 용서하시고 제발 내 가족의 죄 용서하시고 제발 이 민족의 죄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지향에서 지켜주세요 저희도 흐느껴 울며 이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음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도 확신합니다 죄를 이번 고난주간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더욱 철저히 내 죄를 샅샅이 찾아내어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이 민족의 죄를 놓고도 처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번 고난주간이 끝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지향이 끝나고 전세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뒤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조금 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익, 세상의 쾌락 다 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은혜 찬송 1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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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인 받으소서 저 무지한 사람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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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고백패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고난주간 첫날 죄를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오라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 첫째 날을 함께 죄를 느끼며 상고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이 이 전세계의 죄악을 걸머지고 흐느껴 올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믿음의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예물 또한 거룩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도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영육간 채워주시는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35장 1절 4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락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밝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은 광고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예배로 고난주간 특별 성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온 가족들 모이셔서 제가 미리 또 준비한 영상 비디오를 보내드릴 테니 온 가족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짐없이 이 예배에 동참하심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말씀으로 똑같이 함께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극치의 한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깊이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020년도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함께 기쁨의 부활주일 영상 예배로 꼭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자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활주일 또한 감사의 임무를 꼭 하나님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죠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제가 대표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떡을 떼고 또 잔을 제가 마실 때 대표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함께 떡을 떼시고 또 믿음으로 함께 잔을 나누시면서 또 거룩한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 더 드릴 것은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정식 예배이기에 묵도와 축도는 일어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하게 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리듯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예배에 거룩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선송 6장 부르신 후 축도로 종료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령 3일 3일 제 신께 영세 무금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들어가지 정성을 다해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으로 또한 물질의 곤고함으로 많은 것 드리지 못했지만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정말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물질,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도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주님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승리의 입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번 한주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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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